가볍게 라고 말은 좀 그럴까요? 좀 진지하게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읽을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렴스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조국의 법고전산책. 15번의 고전, 사상가들을 만나다 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조국, 그리고 출판사는 오마이북. 2022년 11월 9일, 한 1년 전쯤에 나온 책이네요. 사실 저는 이 책을 금년 초에 처음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밀리에 서재에서 전자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다 읽기도 전에 종이책을 구입했죠.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거 리뷰영상 찍기 위해서 확인해보니까 금년 2월 11일 날 이 종이책을 주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전자책을 굳이 읽었으면서 뭐하러 종이책을 또 샀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소설, 에세이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책들을 읽을 때는 항상 손에 샤프펜슬, 연필 같은 걸 들고 책을 읽거든요. 그러다가 눈길을 끄는 문장이나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쭉쭉 밑줄을 거어가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전자책은 여전히 좀 많이 아쉬워요. 물론 뭐 기능적으로다보자면 하이라이트, 밑줄 긋기, 내보내기 이런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종이책에 이렇게 쭉쭉쭉쭉 표시해가면서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어디 어디 찾아보는 이런 느낌들은 구현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에 느끼는 아쉬움들은 여전히 좀 있고요. 사실 제가 전자책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그런 1인 출판사, 수의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저는 사실 종이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전자책보다 오히려 종이책을 더 많이 읽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책도 그래서 샀고요. 근데 사실 사긴 했지만 이렇게 독감한 책을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의 책을 연이어서 두 번이나 읽을 자신은 없어서 안 읽고 그냥 책상 한 캔에다가 두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한 달 전쯤인가? 문득 이 책이 눈에 띄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펼쳐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이나 읽은 입장에서 이 책이 읽으면 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을 읽으면서도 나름 꽤 흥기없게 읽었다. 일반 추리소서처럼 재밌는 건 아닐지 몰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가볍게라고 말하긴 좀 그럴까요? 좀 진지하게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읽을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조국 교수가 오마이네스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 내용이 일반적인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르게 경어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어체적인 표현보다는 구어체적인 표현이 좀 더 많아요. 그런 걸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법고전이라고 하는 게 딱딱한 주제다 보니까 그런 주제를 다루려면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게 정리하는 게 더 나아질 것 같다.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읽으면서는 그 방식이 선택의 방식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책 한 권 소개하는 것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뒤에 청중들하고 질문 대답하는 대답도 짤막짤막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책을 구성하는 게 좋은 방법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원래 강의에는 있는데 이 책에는 뺀 내용도 있고요. 강의는 없지만 이 책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5페이지에 좀 재미있긴 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고전으로 불리는 책은 모두가 제목을 알지만 읽지는 않는 책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15권의 책은 보니까 한 번쯤 제목은 들어본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에 어떤 누구도 그 책을 읽었다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장된지 모르겠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책들이었는데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 벚꽃전산책이다. 이런 내용이 들었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작가에 대한 감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다른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단체의 느낌을 이해가 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한테는 그게 잘못 적용된 게 아닐까? 많은 사실이 들어요. 조국 교수는 제가 이제 조국 교수의 책을 유학까지 한 번 세 번인가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읽고 든 생각은 뭐냐면 조국 교수는 학문을 하고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그냥 오롯이 살아야 되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맞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국가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상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적이고 그나마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아픔들 그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면 나라면 이렇게 책을 쓰면서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저러면 제대로 정신줄을 보여주고 버티지도 못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당시에 영화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형탈모증이 나서 되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구멍 뻥뻥 부들리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로도 원형탈모가 일어나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분이 현재 처한 상황은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저의 수명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읽고 씁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바로 책을 읽고 책을 쓴다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분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천성이 학자인 분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나라, 법, 민주주의, 관습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는 만나고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리고 당연하게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작은 힌트를 만났다? 라는 생각이 드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몇 년에 한 번쯤? 여기에서 소개한 15권 중에 몇 권은 펭귄 클래식에 들어가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읽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책에 대한 제 평가는 이 책을 전제책으로 읽었다 그리고 종이책으로 다시 샀다 다시 읽었다 여전히 밑줄을 많이 그었고 진지하게 15권의 고전을 읽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다 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제 눈길을 끌었던 그런 것들은 읽어보겠습니다. 1장 사회계약 부분에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 권력의 형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1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장자크루소의 말이라고 합니다. 2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군주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글을 쓴다. 내 의견이 공격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나는 한 자유국가의 시민이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 공무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무에 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미 역시 당연하게 갖게 된다. 우리가 보통 정치에 관심 갖지 마. 네가 왜 정치에 관심 가져? 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투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건 의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책에 22페이지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편, 정치에 관심 갖지 마라는 윽박지름과 함께 정치가 너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어리석은 질문도 있습니다. 루소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나 봅니다. 루소는 이렇게 답합니다. 누군가가 나란 일에 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나란 일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30페이지에도 사회의 계약론의 이면은 바로 혁명권의 인정입니다. 계약 파기자를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루소는 오직 합법적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이랬기에 루이 16세가 이 책 때문에 내 왕국이 붕괴되었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 3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의 본질은 합법적 폭력의 독점에 있기에 국가의 합법적 폭력이 작동하면 시민의 자유는 제한되거나 박탈됩니다. 루소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누가 됐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좀 진지하게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소는 민주정부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폴란드 주지사가 의회에서 했던 나는 골종으로 얻은 평화보다는 위험한 자유를 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날마다 마음속에서 되풀이해야 한다. 골종으로 얻은 평화 대신 위험한 자유를 택한 사람들의 분투와 희생 덕분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고 그 덕분에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39페이지 볼까요? 사회계약의 주체인 시민들은 능력이나 재능에서 불평등한데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말만 강조하는 현실에 대해 루소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잘못된 정보에서는 이 평등이 피상적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가난한 자는 계속 빈곤 속에서 살고 부자는 계속 수탈하도록 하는 데 쓰일 뿐이다. 사실 법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는 유익하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해롭다. 39페이지에는 셋째, 법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법에서 사물의 관념을 확정했을 때는 결코 모호한 표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법조문을 해석하는 게 해석이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해야 된다. 139페이지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다. 가장 원대한 목적이 되겠네요. 145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 합니다. 적과 잔을 육삼는 자는 잔적지인을 일부라 합니다. 일개의 필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맹자인가 나온 내용일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177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네요.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신성한 신조가 없이는 합법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는 시대에 살면 힘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어렵지 않고요. 192페이지 형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한다는 경제는 형대형법 발표의 축적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토마스 페인은 이런 말을 했대요.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집니다. 246페이지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터머스 제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의 51%가 다른 49%의 권리를 빼앗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폭도의 규칙 목 룰에 불과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6장 자유 256페이지에 존 스튜어드 미래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의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269페이지 또한 밀은 민주국가에서 도덕이나 관습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경향을 감지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것들이 강하죠. 튀지마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요. 272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여론, 도덕, 관습은 다수자의 것입니다. 여론, 도덕, 관습은 사회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그게 다수결의 원리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그 다수에 속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참 큰 비교인일 것 같아요. 289페이지 요컨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은 18세의 나이에 소설 슬픔이여 안녕을 발표하며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각종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2000년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 체포되고 기소되어 법정에 섰을 때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은 되게 유명한 문장이죠.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한 이유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표현 자체는 되게 유명한 표현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제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295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위를 말합니다. 인간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개인적인 충동과 선호의 과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에 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위험을 불러온다라는 의미이겠네요. 7장 권리 30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도프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나오는 문장이 됩니다.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역시 같은 사람이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같은 내용이죠.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10페이지 권리를 위한 투쟁은 고별 강연록이라는 점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제1장은 매우 유명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쟁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 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투쟁하러 나가야 하나요? 318페이지 예린이 말한 새로운 법이 자신의 진입을 강제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투쟁은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목숨을 걸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쟁취한 법과 제도를 빼앗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습니다는 아닙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라는 거죠. 320페이지 주권의 핵심 중 하나는 국토입니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국토라 하더라도 이것이 침탈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나라는 종속할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작은 돌솜에 불과한 독도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뭐 저야 뭐 정치나 국제정세상은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결국엔 국토에 대한 어떤 빚을 겪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16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론은 혁명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의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마다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십장평화라고 하는 항목에서 임만웰 칸트가 한 말입니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의 폭력으로 감답해서 안 된다. 오지랖 부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제 이야기보다 이 책에 대한 제 이야기보다 제가 밑줄 그은 내용도 좀 더 많이 소개한 조국의 법고전산책 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이 염삼이었습니다.